요거 발라고 하시죠? 근데 그게 세톡이 잘 안되요? 소프터가 소프터가 더 좋은데 소프터는 녹여버리니까 그래서 이런게 잘 달라붙더라고 그렇죠 동영상 하는거야? 작업하시는거 여러분 제가 생각나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작업했어요 이거 섬세하셔 이게 면봉 여러개 빼놓고 그냥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진짜 표면이 우돌투돌하는지 데칼 붙이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거는 소프터라면 딱 달라붙더라고 아 그렇죠 쫙 붓는 그런 느낌 녹아달라고 녹아서 붓는데 이거는 떡 얘는 원래 풀물이니까 풀물인데 풀물인데 네 풀물이 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귀엽고 네 안전하고 네 네 지민이 붓는 네 너무